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비자금 300억 원 메모 그리고 어음 증거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증거들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상고심의 쟁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1심에서는 이 비자금 메모, 어음 없었잖아요. 어떻게 2심에서 나온 겁니까?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2% 수준이라며 사실상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SK 성장에 기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친의 정경유착 논란을 불사하고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 메모와 어음은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수 교사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선대 회장이 성경 건설 명의에 액면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비자금 메모를 작성했는데요. 각각 성경 300억 원이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반박 증거를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 회장 측도 어음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쪼로 건넨 어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돈을 주기 위한 어음이란 건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최태원 회장 측의 설명보다는 노소영 씨 측의 주장이 좀 더 사리에 맞거든요. 이 어음을 왜 받았느냐. 300억 원을 줬기 때문에 받은 거냐. SK건설 쪽에서 300억을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으로 준 거냐. 참고심을 했으면 그게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비자금이 있었고 이게 비록 정경 유착이긴 합니다만 노 관장이 여기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섬유 회사였던 성경은 1980년 재계 1, 2위를 제치고 덩치가 10배나 큰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여러 의문이 제기됐지만 신군부 시절 의혹은 묵살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경의 태평양 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잖아요, 노 전 대통령이. 그런데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이게 딸인 노 소영 관장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한 일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돈이었다고 한다면 이 돈이 SK그룹에 들어가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인정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태원 회장 쪽에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결국 어음을 비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 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딸의 기여로 이어질 건지. 이게 대법원에서 아주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